아 시장님의 사중맨만 하는 이유는 스포가 사중맨 밖에 안해요 접근의 파괴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이거 밀어도 되겠는데 이 장판이 뭐야 럭킹이 뭐야 이거 올렘바이야?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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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마님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중계단. 이 형님 근데 진짜 너무 일자야. 스텝이. 안 돼. 안 돼. 놀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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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. 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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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어딜 봐야 하노? 아니 5개 도대체 몇 명이 가는 거야? 무슨 5개 4명을 가? 뭐야. 싫어요. 싫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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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모르겠네요. 그래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. 진짜로? 똑같은 것 같아. 효과가 있는 것 같아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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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둘이야? 싸웠어요! 싸.. 싸워져.. 어디가? 하하하하하하 뭐야? 으허하 아 원헌이 그냥 너무 말주셨다 아 원헌이 감사합니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펌프 이 펌프 왜이렇게 야 상하나 너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실버 아 시청자님들 그 종성이랑 그 마우스 어제 제꺼랑 뭐야 나 지금 점프수 맞은거야 그거 바꿨거든요 다른 마우스랑 제가 내일 종성이 마우스 오면은 제가 그 리뷰 한번 할게요 다른 마우스랑 알겠죠? 아 기고 나온다 좀 헐? 와 아 일부러 저거 박스 쏠까봐 저기 각 잡았는데 와 각을 잡아버리니 와 지리누 이거 조개하겠는데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FK2란 마우스인데 FK2 마우스인데 FK2 마우스인데 그거를 개조한거에요 그 MX304로 그 무선으로 그 해외에서 그 하진 아무튼 뭐 개조했나봐 어 참 마우스 어 참 마우스 간다 어 어 옥방송이었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네 EC2 썼죠 예 저 처음에 유튜브 방송 시작할때는 EC2 썼어요 예 EC2 좋아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뭐야 내 코리아닌 상점에 팔아요 예 은행포는 팔지 근데 게임이 이겼네 오칸이 사치되었습니다 크흐 ㅎㅎㅎ 커피야 아 뚜벅 와 이건 뭐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